음악 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여유로운 주말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핫 이슈 복잡하고 또 세계에 돌아가는 어지러운 얘기보다는 우리한테 꼭 필요하고 한번쯤은 들어보셔야 할 주변의 그런 소식들 함께 짚어보면서 조금은 깊이 있게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입국을 못하고 바로 추방을 당하는 한국 사람들 사실 안타까운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각기 나름대로의 목표, 목적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과의 합의 그리고 미래 그리고 드림 뭐 이러한 여러가지의 목적과 단어 속에서 미국행을 택합니다.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때로는 현명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이러한 낭패를 받게 되면 좌절감 그리고 낙심 우울함 외로움 별 단어가 다 합의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내용 함께 들어보시고요. 2012년부터 집계가 된 한인 주방 및 입국, 미국의 입국 거부 케이스가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 10개월간, 2022년도 10월서부터 금년도, 2023년도 7월까지 10개월간 무려 한인들만 5,400건이나 거절을 당해서 미국에 입국을 못해서 도로 돌아가거나 문제가 생겼다라는 통계의 발표가 나왔는데요. 미 전역의 공항과 국경검문소 등을 통해서 입국을 하려다가 거부가 된 외국인, 한국 사람 말고요. 외국인은 총 89만 4,501명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굉장히 많은 수치죠. 이것 또한 사상 최대의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가 살고 있는 땅, 또 내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혹은 미국이라는 곳에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겠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거절을 당한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죠. 주요 거부 및 주방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 대부분은 공항이고요. 항만도 있을 수 있고 도보상으로 넘어오는 국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 국제공항이 9만 4,860건이었고, 세니시드로 국경검문소가 7만 8,781건, 텍사스 브라운빌 국경검문소가 7만 5,439건으로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통계와 마찬가지로 공항과 지상의 국경검문소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을 하려다가 체포가 돼서 추방 재판에 회부가 됐거나 입국이 거부가 된 한국인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 명입니다. 시라큐스 대학교 산하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라는 곳에서 11일 이민세관단속국 IC가 세관국경보호국 CBP의 자료를 분석해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한인 5,407명이 입국과정에서 추방 재판 출두서 NTA라고 합니다. 그것을 받았거나 입국이 거부가 됐다고 합니다. 입국 사유, 거부가 된 사유를 보면 한국인들이 입국에 문제가 됐었던 것, 미국에 입국하려다가 추방당하는 주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비이민비자 소지자 중에서 비자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 문제로 인한 입국 거부가 2,666건이었고요. 승무원 관련 케이스, 승무원 관련 케이스라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면서 벌어진 일들이라고 봐야 되었죠. 비자 위반, 보안검사 및 불법활동, 범죄 및 법적 문제 등 기타 등의 문제가 됐던 게 1,859건이었고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입국 거부가 717건이나 됐다는 겁니다. 이 기간 10개월 동안에 영주권자도 17명이나 입국과정에서 체포가 됐거나 서류가 없거나 과거에 범죄 기록이 발견이 돼서 입국이 거부가 된 케이스도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오래전의 영상에도 미국에 입국을 하면서 영주권자들이 문제가 되는 서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뤄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또 참고를 하시라고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최대의 적발 지역은 뉴욕의 버폴로 나야가라 폭포 국경건문소로서 898명이 적발이 됐으며 워싱턴주의 블레인 국경건문소에서 711건, 텍사스 폴트하서 국경건문소에서 564건, 텍사스 휴스턴 검은소에서 458건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한국분들도 많고 이민자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LA국제공항에서 107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51건, 샌프란시스코항에서 41건, 롱비치항에서 30건, 벤트라 카운티의 폴트와이님이 29건, 세크라멘토항과 LA항에서 각각 8건, 샌디에고의 국경인 세니시드로 국경건문소에서 6건 순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뭐 이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각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추방사유, 디폴터빌리티라고 하는 추방사유는 이민법 237조 A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영주권 취득 또는 입국 후에 5년 내에 법정형이 1년 이상인 비도덕적 범죄로서 유죄 판결을 1회 받거나 기관에 관계없이 2회 이상 받는 경우도 추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모르실 거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민법에서 범죄 기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유죄 판결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conviction이라고 하죠. 유죄를 인정하거나 일부 시인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와의 합의를 통해서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나중에 추방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추방을 면제 받거나 면하려면 우선 해당 범죄를 당연히 저지르지 말아야 하겠죠. 만약에 불가피하게 살다가 보니까 뜻하지 않게 비도덕적 범죄에 관련된 경우 형사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가능한 유죄 인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체류 신분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또 있죠. 음주운전입니다. 즉 DUI죠.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이는 가중이 된 DUI라고 해서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영주권자들이 공항 입국 때에서 오래전에 DUI 기록 때문에 몇 시간씩 조사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평소에도 해외여행 시에는 법원 결정문을 발급받아서 소지하시는 게 입국을 하시면서 안전하다라고 법률가들이 조언을 하고 있고요. 미국을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단기 방문을 하려는 한국 국민은 사전에 그 ESTA라고 해서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이라는 것을 통해서 간단한 방문 신고를 하고 승인을 얻었다면 무비자 입국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잘 모르고 그냥 가면 되겠지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이민법에 의하면 무비자 입국자는 이전에 미국에서 강제 송환된 적이 있는 사람은 무비자가 불가능하고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해야 한다는 사실. 다 아는 거지만 때때로는 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무비자 입국자는 왕복 티켓을 소지해야만 합니다. 입국 심사 때에 대부분 물어보죠. 재정 능력 및 본국으로 귀국 의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편도만 가지고 오는 경우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무비자 입국 시에 최대 90일간 체류를 할 수 있죠. ESTA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무비자 입국 후에 인접국과 예를 들면 캐나다라든지 멕시코를 방문하고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최초받은 체류기간에서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만 미국에 체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모르셨던 부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한번 참고로 꼭 삼으시고요. 입국 신청 철회, 위드롤 허용은 입국 심사관의 재량이죠.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거부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신청의 철회가 인정이 되면 입국 거부 기록이 남지 않아서 입국 규제 조치도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신속 퇴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류미비 또 위변조 문서 소지를 했을 때 비이민비자를 소지하고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등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민법원 판사의 재판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퇴거 조치를 해서 5년간 미국의 입국이 규제가 된다는 것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송환이 결정된 모든 승객은 입국을 하면서 못 들어옵니다. 나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송환에 있어서 항공편이 확정될 때까지는 CBP 즉 세관 국경 송환 대기소에서 대기를 하게 된다는 것도 아마 처음 들어보실 분들 많을 텐데요. 통상 12시간 이내로 대기를 하며 그 이상 대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ICE라고 해서 이민세관 단속국의 ERO 즉 이민 집행팀이 신병을 인계받게 됩니다. 우리 한인분들 중에서도 간혹 이런 문제점으로 이런 절차를 받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토탈 이거를 조금 간략하게 종합을 해볼까요? 입국 거부 사유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게 있는가? 조금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을 겁니다. 미국에서 입국 거부의 사유는 다양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이민법과 관련이 있죠. 몇 가지 일반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비자 요건을 미충족시켰을 때 미국으로의 입국을 원하는 사람은 적절한 비자를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비자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비자 신청이 거부된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F1 비자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서류를 또 취업 비자 H1B를 가지고 입국하시는 분들도 모든 입국을 하기 전에 내가 취업 비자를 신청했었던 서류들을 다 가지고 입국을 하시는 걸 권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범법 행위 또는 이전에 입국 기록이 있을 경우 미국 이민당국은 범법 행위나 이전에 입국 기록을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입국을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생소하실 텐데요.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국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염병에 위험이 있는 경우 미국으로의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간단한 이치로 우리가 코로나 사태의 검사 또 백신을 맞은 거 이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라 라는 부분이 있었던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입국을 원하는 사람은 경제적 자금의 지원을 갖출 수 있어야 또 할 수 있어야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비자를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뱅크 스테이트먼트 또 뱅크로부터 어떤 어프로브가 되어 있는 확인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증명서도 꼭 가져가라고 하는 거죠. 또한 테러리스트의 활동 또는 극단주의적인 사고 방식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 테러리스트의 활동 또는 극단주의와 연관된 이유로 입국이 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내로의 법적 제약에 대한 사항도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법적 제약에 대한 사항 예를 든다면 범죄 기록 또는 이민법을 위반하고 미국으로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영주권자, 취업비자, 또 유학생, 종교비자, 여러 가지의 미국의 스테러스에 관계되어 있는 동안에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입국 거부 사유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물론 달라질 수도 있고 제가 이런 주제들을 다룰 때마다 꼭 한 번씩은 말씀드리지만 통과를 하고 또 입국을 하면서 교육이 정말 제대로 됐으면 좋은데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나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지식에 대해서 이것을 잘못 판단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미국 이민의 당국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원칙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입니다. 입국을 원하는 사람은 항상 적절한 비자를 신청해야 되고 관련 규정을 따르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미국에 입국을 하는 데 있어서 거부가 되면 비행기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남의 일이니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불법 체류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입국을 거부당하는데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없습니다. 체류지가 불분명하거나 그래서 입국하실 때 체류하는 주소지를 적으라고 그러죠. 호텔 혹은 친인척 또 내가 어디서 단기로 머물지에 대해서 주소지를 적으라고 합니다. 단기 관광의 목적에 무비자로 왔는데 미국에 오래 살 것처럼 짐을 많이 가져오는 경우 또 미국 입국 심사 간의 질문도 불법 체류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얼버무리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질문은 어디서 왔는지, 제법은 어떤 비행기 타고 왔느냐, 한국에서 왔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방문 목적이 뭐냐, 너 왜 방문하느냐, 여행은 누구랑 하느냐, 혼자 왔느냐, 아니면 누구를 만날 거냐, 어디를 갈 예정인지, 그리고 얼마 동안 미국에 머무를 것인지, 어디에서 머무를 것인지, 그리고 네 좌업이 뭐냐, 직업이 뭐냐, 돈은 지금 얼마를 가지고 들어오냐, 이런 문제들 질문 분명히 많이 합니다. 다 아시는 상식이죠. 그런데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면 입국을 거부당하는 겁니다. 또한 미국의 법상 약물 중독자로 판정이 되거나 테러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 그리고 전염병이 있는 경우도 입국이 거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항에서 입국하시기 전에 미리 나의 모든 정보를 비행기 탑승 전에 미국에 보내죠. 그렇죠. 미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때 예약을 해둔 귀국 편, 항공 편을 이용을 해야지만 됩니다. 단기 출장이나 관광 목적의 무비자 프로그램, 즉 전자여행 허가제인 ESTL을 이용하려면 왕복항공권은 필수 준비 사항인데, ESTL을 이용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편도만 가지고 온 경우, 미국에 들어가지 못해서 항공사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입국을 더 거부당하면 왕복항공권은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는 날짜는 미리 끊은 게 아니라 나중에 끊었는데, 돌아가는 날짜는 오늘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12시간 이내로 나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없다면 바로 내가 비행기를 다시 끊어야 되고, 왕복을 끊었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지금 못 들어갑니다. 환불을 해주십시오. 뭐 이런 문제들이라는 소리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자리가 나는 대로 타야지만 됩니다. 만약 입국 일자 변경이 안 되는 비행기표를 예약을 했다고 해도, 이런 경우에는 미국에서 봐주지 않는다, 예외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허용이 되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 어떠십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도 많이 짚어보고, 또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잊어먹었었던 일을 제가 지금 코멘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서두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5,400건이나 10개월 동안의 문제가 됐다. 그것도 사상 최대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한국과 미국 간의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미국을 입국하는 데 있어서 색안경을 끼거나, 제도와 관계성에 있어서의 미국과 한국과의 합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무비자 입국 같은 것들이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사람도 이유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중요한 이유, 나름대로의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 거부가 되는 사례. 분명히 짚어야 될 것은, 두림을 가지고 오던, 목적을 가지고 오던, 또 다른 세상에 오기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두 번, 세 번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영주권자, 또 시민권자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강조하지만,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10년에 한 번씩 리뉴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리뉴를 하시게 되면 처음에 영주권 카드를 받았던 날부터, 다시 10년차, 즉 20년이 될 때는 20년차의 기간이, period가 영주권 카드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영주권의 리뉴를 놓치신다든지, 6개월 전부터 온라인으로 지금 접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잊어먹고, 살다가 보니까 잊어먹고 영주권 리뉴를 안 했는데, 갑작스럽게 경조사가 있어서 한국에 나가셔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 무심코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 아, 국경에서 그냥 영주권 카드를 꺼내셨는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누구 할 것 없이 실수도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짚어본 미국에 입국을 하지 못하고 거부를 당하고 있는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 되도록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입국 과정에서 신임을 얻고, 신용이 좋은 나라 사람들로 자리 잡히기를 정말 기대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 내용을 모르시고, 혹시 가족관에도 이 내용을 놓치시면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족이 있거나, 지인이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짚어본 영상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해주신 뉴욕기다리쌤의 시청자, 사랑해주시는 또 여러 구독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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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